여기는 넋버진역입니다. 넋버진역 사모선 목숨 아파트 안통 들어갔네 겨울이라서 물이 없네요 지하 3천 G3 8천 여기는 대성규소 대성규소 신축 대성규소 신축 대성규소 신축 대성규소 신축 대성규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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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도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다 녹았네요 지금 보이는 것은 눈이 아니고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인 것 같다 이건 눈이 아닙니다 아팠어 여기는 눈이 잘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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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시스로 시스로 하는거고 들어가는가 보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우시 오우시 아 올 초학교 끝내주네요 올 초학교 건너편 여기는 녹번역입니다 녹번역 이건 지하철 차량인데 여기가 막혀 있네 이제는 녹번역이 됐어요 이제는 녹번역이 됐어요 이제는 녹번역이 됐어요 이리와요